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올류 투싼 1.7 스마트 에요 자 이 1.7 고질병이 있죠 이 퓰라이 휠 이게 탕탕탕탕 소리 많이 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그거 소리 나면 거의 바로 40만원 수립이 그냥 깨지거든요 그런게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은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은색의 아주 깨끗한 차량이구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깔끔합니다 사이더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헨다까지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구요 휠도 깔끔합니다 올류 투싼 디자인 세련됐어요 솔직히 이번에 나온 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이번에 나오면서 금액 팍팍 깎이겠죠 페이스리프트 되니까 자 오른쪽 라인도 깨끗합니다 은색이라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죠 은색은 관리하기가 편해 안에 내부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가격 공개 안했나 이 차의 가격은 1230만원 가죽 시트에다가 스마트 에어 스마트 키가 달려있습니다 스마트 키 그리고 내비는 없어요 좀 아쉬워 내비 없는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열선 필요 옵션은 있는거에요 오토스탑 있구요 오토스탑 이 가죽 시트 상태 좋구요 키로수 12만 4740키로 12만키로 입니다 키로수 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싼거에요 이거 웬만한 투싼 사려면 거의 싼타페 가격 나오거든요 이거 짧고 옵션 좋은거 사면 근데 요런거 사셔서 무난하게 출퇴근 하시고 가족들과 좀 여행 다니시고 뒷자리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진짜 깨끗하잖아요 이런거 아셔야돼요 이런거 문제가 없잖아요 자 트렁크도 좋습니다 하나 까짐도 없고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드릴께요 2018년식 이에요 2018년식 올류 투싼 1.7 일은 스마트 입니다 버튼 시동과 이제 열선이 달려 있었구요 가죽 시트도 깨끗하고 12만키로 정도 됐어요 이 차를 제가 12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